오 드디어 왔다! 욕심내서 큰 거 시키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확실히 크긴 크구만 크크 이제 같이 만들 사람만 있으면 되겠군 오 FP야 우리 집에 트리 샀는데 우리 집 올래? 트리 같이 만들자! 아 미안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 아 그래? 괜찮아 신경 쓰지만 다른 애들한테 한번 연락해볼게 인프피야 나 트리 샀는데 와서 같이 트리 만들래? 아 미안해 나 몸이 안 좋아서 콜록콜록 아 진짜? 그러면 쉬어야겠다 푹 쉬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응 인프제야 우리 집에서 트리 같이 만들래? 아 미안해 나 오늘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기로 해서 아 그렇구나 가족들끼리 시간 잘 보내고 야 트리 같이 이 나이 먹고 무슨 트리야? 다른 애들한테 연락해봐 응 알았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소함으로 후! 아무도 못 오는구나 이렇게 프리조코만 있을 수는 없지 나 혼자서 재미있게 이 트리 다 만들어야지 아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? 응 누구지? 야 우리 왔다 어? 너네들 악화는 못 온다고? 크크 너 계속 생각나서 금방 헤어지고 왔지? 나도 가족들끼리 밥만 먹고 바로 왔어 나도 몸이 갑자기 괜찮아져서 크크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계속 처지더라고 역시 사람은 움직여야 사는 맛이 난다니까 난 에티즈한테 끌려와 자 아무튼 트리부터 만들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거 만들면 진짜 이쁘겠다 얘들아